안녕하세요. 바디114, 핏114입니다.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.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.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,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총 12개 중에서 11번 척추와 총 5개 중에서 2번 유추에 연결된 허리 근육인 하후걱은 왼쪽을 한 손에 주먹을 옆으로 세우고 새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누르며 돌려줍니다. 종료 후 오른쪽에 한 거군을 한 손에 주먹을 옆으로 세우고 새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누르며 돌려줍니다. 자막을 확인합니다. 자막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총 12개 중에서 11번 척추와 총 5개 중에서 2번 유추에 연결된 허리 근육인 하후거근 왼쪽을 한 손에 주먹을 옆으로 세우고 새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누르며 돌려줍니다. 종료 후 오른쪽에 하후거근을 한 손에 주먹을 옆으로 세우고 새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누르며 돌려줍니다. 와우 따라하느라 힘드셨죠? 노력하신 만큼 회원님의 불편하신 부분이 개선되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.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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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